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카차 들어왔어요. 인수야. 네? 게스타빵 한 번 더 해야지. 너 막창모드, 저번에 백기사 삭제 잘했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아니, 저거는 뭐, 무조건 이긴다며요, 박인수씨. 어떻게 된 겁니까, 에이? 아,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아니, 본인이 절대 안 진다며요. 야, 레디하고 있어요. 우리 팀이 다 레디해. 아, 근데 저 스펙터 한 번도 타본 적 없어서 좀 못할 수도 있어요. 아, 괜찮아, 괜찮아. 바로 가자. 오케이, 준비됐어. 야, 우리 멤버 지린다, 시브레. 역시 박인수가 있으니까 존나 편해요. 좋습니다. 오늘 중국인들 드디어 두드러 팹니다. 중국인들. 이제 할만해? 네. 오케이, 좋아. 나와, 뚱뚱이 뱃끼야. 아, 안 돼. 아, 안 돼. 와, 근데 빛 나왔네. 쫓어. 뭐야. 야, 뭐야,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1등 참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너. 오케이. 사이러? 그냥, 저 빨렸어. 그냥, 저 빨렸어. 일단 1위를 하고, 다음번은 못받아. 그냥, 잡아올게. 달렸어. 오케, 올프 강해. 빨아 내꺼. 나이스. 1,3,1,3,1,3,1,3,1. 됐어. 1,3,1,3,1,3,1,3,1,3,1. 1,3,1,3,1,3,1,3,1,3,1. 됐어. 잠깐, 졌어? 화 뒤집어졌어요. 졌어? 네. 졌어요. окров2 화장! 치면 안 돼, 오드라. 오전게 아니라. 위험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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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잇 Parad. 스킬에 술을 마시면서 Fran-D. 이런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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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겠어 이런땐 아.. 인매방은 안되 어..와볼게요 아, 튕겼어. 하나 죽였어. 뭐야, 저도 튕겼는데. 아, 이거 겨우가 안 돼. 이거 패스하고 재경계 해달라고 하자 이거. 이거 안 돼, 안 돼. 미안. 이매버는 하면 안 돼, 이매버. 이매버는 튕기더라. 아, 이 맵 자체가 튕기는 거예요. 어, 맵 자체가 좀 튕기더라. 인수야. 네. 얘네랑 우리가 5라운드를 했으면 4라운드를 지고 1라운드 이겼어. 거의 그 정도야. 근데 너가 있으니까 오늘은 푹가 될 수 있어. 근데 아까 표현이 너무... 아, 돈독했어. 아... 일단, 그 뭐지? 인수야. 그 차가 3-3-3 그냥 박혀있는 거야, 이거. 풀파치에. 알겠어요. 아, 근데 방금 판은 안 쳐준다. 방금 판은 2명 우리가 이겼으니까. 아...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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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우. 아우. 한국 서버 오면 맨지시 노당으로 뚝딱해 줄 자식. 아우. 아우. 서버 진짜. 노답이다. 아우. 뭐야. 나랑 한번만 잡은 거야? 2명, 2명 튕겼어. 2명. 정현이 씨랑 니랑. 하필 튕겨서. 하필 튕겨서. 하필 튕겨. 야! 튕겨! 내가 빼고 다 튕겨!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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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바쁜 것 같아. cy- sight. 아우. 유에포. 소목에는 유에포가 공통화야. 아우. 원rà В С väl종에 해줄게요. 맞아요. 다 mandar. 으악! 왜 찡기는거야 이거? 이 맵도 패스하자 이 맵도 안될 것 같아 아 맵때문에 찡긴거야 그거는 안찡겼잖아 네 그거 안찡겼어요 재밌는 드립 쳐주세요 바나나를 먹는 바나나를 먹는 바나나트립 바나나를 발로 잡고 바나나킥 바나나 또 찍는거야 아 바나나 또 찍는거야 아 진짜 아 뭐야 바로 죽는거야 아 아 3시 사자 3시 사자 3시 사자 3시 사자 제발 나만 이라도 두고 두기지마 오 오 3시 사자 4시 사자 3시 사자 일어났어 여기 스필 잘 못하거든 예 아 잘 못하거든 내가 달려? 아! 아, 죽겠어. 아, 한판 제대로 해볼래. 내가 일부러 죽는 거 아니야? 와, 좀 해볼라니까. 아, 죽겠어. 나는 왜 안 튕기냐. 야, 신기하다. 이제는. 나는 왜 안 튕겨? 나는 왜 살려주자고. 나는 왜? 나는 왜 안 튕겨? 나는 왜 안 튕겨? 어? 자, 현재 박인선수 3등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인선수의 몸싸움을 하면서 한 명 살짝 밀어버리면서 박인선수 이득까지 지키면서 지금 팀은 일단 정현빈 선수를 1등을 밀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김재깔 선수 일단 4등에서 3등까지 거의 다 따라왔고요. 자, 그러면서 박인선수가 지금 2등에서 계속 유지하면서 아, 1등 비켜주고요. 자, 정현빈 선수. 터지고. 자, 정현빈 먼저 가. 내가 막으면서 갈게. 아, 됐다. 하면 6등 고정. 6등 고정. 그니까. 아, 돼서. 3대3에 낫겠다. 죽였어요. 오케이, 확인. 퍼펙 가자, 퍼펙. 퍼펙. 쟤 좀 죽여줘. 이게 좀 죽여줘. 아.. 오.. 뭐야.. 나이스 또는 밀었어 내가 가요 또 퍼펙 아... 안돼 잘 뛰었어 아이 괜찮아 괜찮아 1대0 아.. 죽겠어 무서워.. 아아.. 이겼어? 어? 아아.. 이겼다.. 아아.. 아아..